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코스트, 4코스트, 5코스트 챔피언에 대해 챌린저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코스트 챔피언은 13개, 4코스트 챔피언은 11개, 5코스트 챔피언은 8개입니다 이때 베이갈을 포함하면 9개가 됩니다 탱커, 딜러로 나누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챔피언한테 무슨 아이템이 어울리는지 어떤 시너지를 중점으로 맞춰줘야 하는지 무슨 덱을 할 때 좋은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바로 만나볼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드록바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챌린저 아이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피부민 드록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챌린저 인천피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챌 맞나요? 아 투챌 맞습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챌린저 1300점 전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이제 쓰레기 플레이어 표면입니다 쓰레기 플레이어가 무슨 뜻인가요? 어 일단 쓰레기처럼 게임을 한다는 뜻인데 왜 쓰레기처럼 게임을 하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사다가 8등도 많이 하고 1등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쓰레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첫 번째 챔피언 초가스부터 갑시다 와 초가스 초가스 오늘 패치가 되긴 했죠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오늘 패치가 됐으면서도 실험용으로 네 그것도 두 판 전 다 딱 한 시간 전인 두 판 전 네 그때 이제 제가 1-2에 초가스가 회색상자에서 나와가지고 키웠어요 애지중지 네네 키워서 봉가스 줘서 1등 하긴 했거든요 음 네 근데 제가 오늘 게임하면서 초가스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네 순방까지는 하더라고요 아 순방은 아직까지는 된다? 네 순방까지는 진짜 잘 맞다 왜냐 초가스도 초가스인데 네 말자 카이사 이런 이제 음 맞죠 들러리들이 캐리를 해주고 초가스가 앞에서 맞아주는 구도 그냥 체력만 많으면 된다 그 느낌이어서 네 초가스도 빨리 떴을 때 잘 키우면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프가 됐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초가스는 어울리는 아이템이 최고 좋은 아이템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봉쇄자겠죠 그 다음으로써 뭐 까갑 구원 정도 네 저같은 경우에는 네 첫템을 웬만하면 구원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 왜 구원부터 만들죠? 일단 구원이 초가스가 뭐 이제 돼지가 되면은 체력이 퍼센트로 차고 음 그쵸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일 깔끔한거는 네 이제 구원 하나 만들어놓고 AD나 AP 비율을 본 다음에 삽이나 용발 두 중 하나 정합니다 음 정하고 막템은 이제 고서에서 봉쇄자 기도 그 느낌 기도하면 혹시 뜨나요? 아까 떠가지고 1등 했습니다 아 오케이 뜨면 1등 한다 그 다음 초가스는 네네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템은 그 도련베니일 때마다 구원 까갑 이 정도는 고정인 것 같은데 네 그 아드레날린 검사 시너지일 때는 네네 와 구원도 좋은데 차라리 피바 루난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이면서 좀 피흡하는 템도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요번에 또 버프도 먹고 진짜 인정입니다 그쵸 평타가 좀 세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구원 방탱각이 안 나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제 검 같은 거 많이 나오면은 피바 루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도 괜찮다는 점 검사일 때는 약간 피바 루난 피바로 좀 버티고 루난으로 뒤에 있는 딜러들 한두 마리씩 잡아준다는 마인드 네 예 그렇게 쓰면 좋은 거 같긴 하네요 이 친구를 약간 빌드업으로 쓰기엔 좀 애매하죠? 자 또 자리가 두 칸을 차지해서 두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거의 게임 끝날 때까지 같이 하던가 아니면 진짜 한 몇 턴 쓰고 버리던가 뭐 이런 느낌이지 않는 이상 그럼 그 다음 자크 보겠습니다 이거 개사기에요 개사기 진짜 개사기인가요? 딜탱의 표본이 아닌가 자크가 앞라인은 평타 몇 번 툭툭 치다가 갑자기 얘가 고무고무 피스톨하면서 두 명을 치거든요 네 그쵸 그럼 그 두 명은 초중반에 만났다 바로 죽은 거예요 자크한테 한 대 맞으면 그거 인정합니다 진짜 일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화학공학 네 토큰을 먹거나 심장을 먹으면 자크 공짜로 줍니다 맞죠 이번에 패치가 돼서 안 그래도 자크가 초반에 사기인데 공짜로 먹는다? 이러면 이제 또 화학공학에 이제 살짝 싸움 묶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세거든요 초반에 화학공학 토큰 먹으면서 자크 먹으면 혁신가에도 쓸 수 있어가지고 신지드랑 리산드랑 하면은 빌드업 너무 야무지는 친구 같고 거의 후반까지 쓰는 조합이죠 오학공 우르고텍을 할 때도 끝까지 가져가는 친구고 난동군 중에서 1티어입니다 너무 좋은 챔피언 어울리는 아이템은 대부분 문도에 많이 주기 때문에 탬은 잘 안 주는 편입니다 자 탬이 없을 때 가장 빛나는 친구가 아닌가 임시변통 방어구만 음 그쵸 탬이 없을 때 빛나는 친구 자 그 다음 백스인데요 요번에 다시 버프를 받았죠 오늘 오늘 백스 삼성 찍은 양반을 만났는데 네 철갑 먹은 줄 알았잖아요 철갑이요? 네 백스에 철갑 시너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아 안 죽더라구요 깜짝 놀랐네 하다가 말 안 되긴 합니다 백스가 이게 어울리는 아이템은 각오일 까갑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일성일 때 일을 하게 해주는 건 약간 워모그 느낌이고 후반으로 갔을 때 좋은 아이템은 뭐 까갑 거결 수운 요렇게 주면은 진짜 좋습니다 비전 마법사 할 때 핵심이죠 초반에 삼뇨들 맞출 때 백스가 있으면 너무 야무진 친구고 탱도 해주고 이제 질도 진짜 얕받다가 앞라인 한 번에 터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와서 그쵸 연장전 가면은 이제 백스가 살아남아 있다 우리 팀 8마리 있어도 질 것 같아요 만약에 암살자면 진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많이 나오죠 연장 백스가 말이 안되더라구요 그냥 만약에 상대가 상대가 요네나 우르고스로 백스를 때리고 있는데 이 백스 3템에다가 3성인데 요들로 회피까지 딱 증가해버리면 그거 아시죠 등강체 중에 35% 회피하는 거 아 그쵸 조소형 진짜 기스도 안나더라구요 그만큼 좋다 약간 3코스트를 보니까 핵심 탱커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 다음 레오나 레오나 소소 소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레오나가 저는 처음에 네 예를 들어서 초반에 빌드업하다가 1-4 토큰 고를 때 경호대의 심장 이거 나왔을 때 레오나 같이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엔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대회할 때만 해도 메타가 사람들이 진 요네 우르곶 이거 3개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경호대의 심장 먹고 빠른 4경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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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말자 이런 식으로 네 앞에는 단단하고 딜러는 확실하게 이렇게 가면서 하니까 피관리 되게 잘 되더라구요 저는 좀 경호대 심장이나 네 그런 거 떴을 때는 선호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방금 표멘님 말씀하신 것처럼 4경호대 빌드업이 앞라인이 엄청 탄탄하다 보니까 네 때릴 때 엄청 세게 때릴 수 있고 맞아요 트럭을 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거 같더라구요 실제로 진짜 좋습니다 이거 4경호대 해버리면은 우리 뽀삐가 진짜 메인 딜러가 돼버리거든요 이거 방패 던지면 다 죽어가지고 뒷라인 아 인정입니다 방어력이 높아서 그리고 초반에 주는 쉴드 300도 야무지죠 저도 약간 초반에 경호대 심장 떠가지고 레오나 딱 받으면은 경호대 심장 약간 자주 골라서 하는 편입니다 아카데미 요네 할 때 자주 쓰이는 핵심 기물이기도 하고 어울리는 아이템은 까갑 각오일 구원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워모그도 가끔 주긴 하는데 워모그를 주면 약간 거하게 적용이 돼서 까갑 구원이 좋은 거 같습니다 아이템은 진짜 근데 레오나가 네 그 궁이 테카이잖아요 저 테카이죠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브라움 같은 애들은 네 솔직히 뭐 궁한테 한두 번 쓰면 죽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레오나 풀템이 테카이 쓴다? 연장까지 갑니다 그쵸 절대 안 죽죠 그래서 저는 진덱이나 뭐 요네 레오나한테도 템을 주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역시 저도 생각을 자주 해요 네 테카이가 미쳐가지고 방점도 아주 잘 어울린다는 점 좋은 챔피언입니다 자 이제 탱커는 끝났고 AD 딜러로 가봅시다 가코 가사기 가사기인가요? 아 진짜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이다실 임피가 떴어요 네 샤코가 떠서 3범도 2암살 이렇게 빌드업 했는데 8렙까지 쬐고 진으로 바꿔서 2등인가 했어요 음 진짜 샤코가 버프도 먹었고 이제 3범도에 2암살 맞춰주고 뭐 임피 가엔 뭐 이런거 이제 뭐 우르곳이나 뭐 그런 애들 템 있잖아요 네네 약간 샤코가 회색 구슬에서 하나만 뜨고 AD템 하나만 나와도 진짜 이거는 3코스트 기물이기 때문에 챔피언 일단 성능 자체도 좋고 범죄조직 암살자 시너지 자체도 좋고 모든 딜템을 짬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아요 웬만한 샤코 1성보다 훨씬 좋죠 진짜 좋습니다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암살자 덱을 하면 암살자를 거의 3성을 찍는 그런게 많았었는데 네 이 샤코는 그냥 그 중반 타이밍에 범죄에 맞추고 하면은 워낙 세가지고 그렇죠 2성이 안되더라도 그거를 이제 팔레까지 갈 수 있는 그 좀 중간 역할 빌드업 단계를 해줘가지고 음 지금 워낙 좋은거 같아요 2성 뜨면은 너무 좋아서 그냥 말도 안되는데 1성 2더라도 그 샤코 궁이 타겟을 딱 바꿔버려가지고 어그로 한번 풀어줘가지고 어그로 한번 풀어줘가지고 네 그게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미라 오늘 버프 받았는데 사미라 어떤가요? 호재 호재다 진짜 사미라가 이제 뭐 빌드업 할 때 뭐 요네에 같은 애들 빌드업 할 때 그냥 재뿐만 섞어줘도 진짜 세가지고 맞아요 진짜 괜찮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미라 퍼준다? 그러면 이제 사미라 3성 덱하면 되는거고 그 암살 토큰이 뜬다? 암살 사미라 하면 되는거고 암살 사미라 하면 되는거고 암살 사미라 하면 되는거고 그냥 암살 사미라로 말할거 같으면 네 암살의 인피라우이나 뭐 이제 암살의 인피 피바 뭐 이런거 이제 유지력템 네 넣어주고 상대 딜러쪽 그냥 혼자 보내놔요 네 그럼 전투 시작하고 평타 몇 대 치다가 한번 싹 긁거든요 네 다 없어져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도 야무진 친구죠 샤코랑 약간 비슷한 친구인데 약간 샤코는 뒷라인을 잡아주지만 사미라는 암라인 뭐 단단한 뭐 백스나 자크 레오나 이런 탱커들도 쉽게 푸시는 잘 잡아주는 챔피언입니다 우루고시나 요네 쌈처리 가능하게끔 모든 딜템 다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애매한 딜러인데 갱플랭크 이거는 인천피스트님께서 전문직이지 않나 아 일단 갱플랭크로 일단 드리자면 일단 지금 롤토체스 하시는 분들 중에 용병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기물이지 않을까 음 이 갱플랭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딜러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좀 딜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될 것 못하고 잘 죽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확실히 갱플랭크 같은 경우는 딜러로 쓰기보다는 용병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쓰지 않나 음 맞죠 연패를 타면서 그렇죠 연패를 타면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아이템을 쌈통으로 쓰면서 응 용병을 터뜨리고 그걸로 넘어가는 좋은 용병 네 기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용병을 하기 위한 그냥 시너지로 필요한 기물이다 그렇죠 그 느낌 아 근데 동굴님 네 아 잠시만요 얘기 끝나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골드비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골드비축이요 그게 뭐죠 골드비축이 이제 용병이 돈 들고 있을 때마다 세지는 건데 어 네 제가 저번에 랭크하다가 네 아 저는 진짜 골드비축이 만약 뜨면은 제가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너무 음 네 근데 이제 골드비축이 30원만 있어도 60%에 딜을 더 넣을 수 있어요 30원이면 풀스택이에요 네 60%? 그래서 제가 7렙에 어떤 사람이 골드비축 먹고 갱플삼성 미포삼성 찍는 걸 하더라고요 어 네 아니 저게 센가 했는데 딱홍 한방에 돈 다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깜짝 놀랬어요 골드비축 갱플랭크대 제가 이거 진짜 조만간에 네 해가지고 어 초대성 한번 나갈게요 네네 오 좋네요 선생님 근데 이게 방금 표멘님 말씀하신 게 제가 골드비축을 먹고 용병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연패를 탈 수가 없어요 일선 갱플이어도 너무 세가지고 이게 용병이 터뜨려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갱플 랭크가 썼을 때 용병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골드비축이 떴을 때는 삼성작을 봐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말자 AP 딜러죠 개사기 개사기 드록바님이 좋아하시는 챔피언이죠 왜 개사기인가요? 그냥 이 녀석한테 아무 ATP템 짬 주고 앞라인 그냥 대충 튼튼하면 그냥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긴 라인이 하나 둘씩 빅 빅 하고 쓰러져요 어 그쵸 왜 게임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어울리는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말자의 이템은 무조건 줘야 된다 제 생각에는 모레로하고 만화템 하나는 있으면 좋은 거 같아요 블루 블루도 좋고 쇼진도 좋고 약간 그 뭐냐 수호천사 있으면 대천사 넣어주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음 가엔 수호천사 수호천사에 대천사 주면 그걸로 계속 돈을 쭉쭉 쬐서 나중에 삼사교 플러스 피토르 카이사 아칼리 그 아칼리 중에 뜨는 걸로 갈 수 있거든요 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삼사교 딜러의 짬통으로 쓰기에 좋다 그쵸 음 진짜 그템들 다 잘 어울리네요 대천사 뭐 총검 가엔 다 어울리니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친구를 쓰게 되면은 초반에 시너지를 약간 빌드업으로 쓸 때는 돌연변이보다는 비전 쪽으로 많이 가죠 그쵸 백스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 경호대 레오나랑 같이 쓰거나 굉장히 좋은 기물입니다 AP 챔피언이 딱히 얘한테 밖에 짬처리 할 그게 없죠 그 다음 미스포춘 공병 떴을 때 미포가 있는 삼용병으로 타면은 피관리가 잘 되는 거 같아서 맞아 음 그리고 진덱 갈 때도 좀 AP템이 나오면은 그쵸 미포 이렇게 섞으면은 미포 딜이 괜찮아가지고 그쵸 그쵸 방금 전원님 말씀 괜찮은 거 같아요 빌드업도 괜찮고 아 그리고 지금 보면 미스포춘이 이제 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두 개 정도 이제 방향을 두 개 정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방금 피관리 할 수 있는 용병 하나는 이제 진덱 할 때 AP 덱으로 쓰는 그런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용병을 탈 때 모렐로나 이제 마나텐 같은 거를 이제 미스포춘한테 좀 주면서 피관리가 엄청 잘 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음 네 저기 보면 이제 추천 아이템에 모렐로가 들어가 있는데 네 미스포춘 자체에 이제 회복 효과 감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용병을 탈 때 미스포춘만큼 그 치감을 잘 묻히는 스킬을 가진 친구가 없어요 음 그거 맞죠 네 그래서 미스포춘한테 모렐로 여는 템 뭐 이렇게 줘서 풋살이를 하는데 엄청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약간 진덱을 할 때 AP템을 넣고 끝까지도 쓸 수 있고 초반에 용병 시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냥 빌드업으로도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만 보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왜요 일단 4번짜리 일단 지미 뉴트론 머리 오지게 크죠 네 그리고 이제 3열 사거리 3인가 그럴 거예요 네 사거리 더 짧아요 네 그래서 4열에 놔두기 애매합니다 시작하면 걸어가기 때문에 아 맞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이제 뭐 3열에 놔둬가지고 앞라인 한 마리 잡고 네 이제 다음 타겟 때리러 갈 때 앞으로 걸어갑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상대 탈론 이성이 네 그 딩거 뒤에서 때리고 뒷방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앞라인 잡고 위로 올라가면서 걸어가면서 맞아서 죽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하다가지고 하이머딩건 이제 살짝 이성이 붙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돈만 많이 잡아먹는 느낌이다 그냥 혁신과 시너지 셔틀 느낌이에요 아 혁신과 시너지 셔틀이다 네 너무 비호감입니다 딩거가 약간 표멘님한테 큰 잘못을 했네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요들이여가지고 네 요들 탈 때 이 친구 나오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것도 맞죠 학자도 되기 때문에 네 학자도 되고 또 이 친구 이제 또 3원짜리여서 AP쪽 빌드업하고 있으면은 좀 팔라도 되고 저는 실제로 이 챔피언을 최근에 자주 쓰는데 약간 말자와 같은 친구인데 하경호대 3요들 받으면서 9랩을 치트키로 갈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이게 가엔대천사 주면서 한번 써보시면 진짜 센 거를 느끼실 거예요 요들 받으면서 갈 수 있고 학자받으면서 버티면서 잉거가 딜을 다하는 오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다음 여기 리산드라 개사기 이것도 개사기 인정합니다 야 이 친구가 왜 개사기냐 네 이 친구는 우선 스킬 설명에 공격력 감소가 30%가 있어요 네 이것만으로 상대 울곤 요네는 어느정도 바보가 되면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녀석의 문제는 뭐냐 모래로 들고 있어요 어 그쵸 그래서 울곤 요네가 피도 못 채웁니다 근데 이 녀석의 문제가 또 있어요 궁을 쓰면 어 피가 적을 때 궁을 쓰면 어그로핑 폼까지 해요 그쵸 그래서 울곤 요네가 얘한테 궁 맞고 약해진 상태여 이 녀석 패려고 다시 진심 펀치 몇 번 날리는데 이 녀석이 딸피 됐을 때 다시 또 자기한테 궁을 써요 하하 맞죠 그러면 울곤 요네는 진짜 정신 나가거든요 하하 하하 맞죠 로파님 반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하신 건가요? 아 둘 다죠 둘 다 아 둘 다 모든 AD 챔피언 암살자들도 얘한테 쥐약이거든요 모든 AD 챔피언을 약간 카운터 치는 약간 3코스트인데 개사기인 챔피언 화학공학이죠 무르고 때 갈 때 많이 쓰이고 학자로 딱 쓸 때 상대 AD 많으면 학자로 리산드라 자주 쓰고 어울리는 아이템 뭐 모렐로 얘한테 그리고 블루를 주면은 70, 120이라서 시작하자마자 궁을 씁니다 굉장히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 다음에 타릭 사격의 강화술사 어 이 녀석도 사기에요 이 녀석도 사기인가요? 이 녀석의 문제는 뭐냐 이 녀석을 쓰는 덱은 보통 백스를 쓰거나 경호대를 쓰는데 맞죠 이 녀석 덱이 따위피 될 때마다 백스 경호대 계속 휠을 해줘요 맞죠 죽을 것 같을 때마다 계속 키가 깨서 차서 결국 얘한테 졌다? 그거 틀어 맞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얘를 만나면 맞긴 해요 타릭 삼성 찍은 덱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풀템 주고 맞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봉가스에 미쳐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당시 봉가스는 신인 줄 알고 맨날 봉가스만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봉가스를 했는데 타릭 삼성을 만난 거예요 아 네 타릭 삼성이 까감 용발을 들고 있으니까 봉가스가 타릭만 물어 떴는데 네 타릭은 그거 한 대 맞으면 바로 자기한테 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봉가스가 죽지는 않는데 봉가스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죽고 타릭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하 네 그리고 1대 8 해가지고 연장전에서 죽돌하고요 봉가스가 아 그래서 그때부터 파닉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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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딜을 좀 때릴 수 있는 챔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그 다음에 에코 마지막 3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에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초반에 워윅 앞에서 싸우는 김두환 김두환 같이 싸우는 애들 있죠 주먹으로 싸우는 애들 네네 이제 김두환식 전투를 할 때 최적화된 챔프지 않나 이제 궁을 쓰면은 상대도 공속 느리게 해주고 우리는 공속 빠르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워윅 같은 애들이 에코 궁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쳐 날뛰죠 미쳐 날뛰죠 강영욱도 못 말리죠 그건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김두환식 전투에 최적화된 챔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에코 이 친구가 요즘 이제 고물상 심장이나 이제 그거를 먹었을 때 이제 에코를 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그반에 이제 뭐 사고물로 이제 빌드업 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롤토체스 초반에 모렐로를 만들었을 때 네 모렐로를 주고 쓸 수 있는 유닛이 좀 많이 없죠 그쵸 그쵸 이산드라고 이렇게 엄청 좋은 템이 좀 많지 않나 쓸 수 있는 기물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고물상으로 템을 하나 줘야 된다 어떤 템이 좋나요 벨트, 지팡이, 연훈 벨트 저는 벨트 지크, 덧발, 모렐로 이 세 개 일단 초반 원탑입니다 음 벨트를 줬을 때 효율이 제일 좋다 네 썬파도 좋고 음 그쵸 썬파도 좋고 벨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오케이 이제 4코스트로 넘어갑시다 그럼 둘 둘 셋 요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